밤새 고생 많으셨습니다. 수고 많았다. 어디 가세요? 소주 한잔 할래? 아, 예. 엄마, 미안해. 뭘 미안해? 집 나간 인간이 미안하지. 들어다니는 딸년이 뭐가 미안해? 일단 경찰서에 협조 요청해놨으니까 연락 기다려봐요. 딸이 좀 와보세요. 네? 혜민이 형 너무 불쌍해요. 나는 우리 효찜이라도 있는데 병원 아무도 없잖아요. 왜요? 태호 씨가 있잖아요. 이리 와요. 좋게 생각해요. 병이 생겨서. 너무 좋다. 그러면 돼요.